오늘은 우동면 만드는 방법, 수타소바와 전통재면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우동면을 만드는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아내가 우동을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면을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면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재미있지만 면발의 길이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정해지진 않습니다. 일본의 전통재면 방법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젓가락으로 들기 편한 면발의 길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타소바와 우동면 만드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면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면요리의 속담에는 우동 한자, 소바 여덟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자는 약 30cm, 여덟치는 약 24cm를 의미합니다. 수타소바가 약간 짧은 이유는 아마도 최하 길이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약속 때문일 것입니다. 에도 시대의 재면 환경은 현재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글루텐의 함유량이나 수불량에 달아 반죽의 연결성이 달라졌으며, 재분 기술의 발전이 미흡했던 탓에 가루의 굵기 차이로 인해 면의 연결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면발의 길이를 24cm로 정한 것은 젓가락으로 먹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면발을 만들 때 우동면은 최소 30cm, 소바는 최소 24cm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바 맛집에서는 면발의 최하 길이를 21cm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의 소바집들은 대개 아담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업 공간 또한 제한적입니다. 작업 테이블의 넓이는 최소 1m 이상이어야 하고, 밀대의 길이는 보통 90c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면발의 길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죽이 도구보다 지나치게 커지면 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 맞춘 면발의 길이가 필수적입니다. 밀대의 길이가 90cm인 것은 일본 면요리 재면에서 거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길이 이상으로 반죽을 늘리는 것은 수타 작업을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소바 여덟치라는 전통이 현대 소바집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작업 공간과 도구의 크기는 면발 길이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바 맛집에서 자루소바를 주문하면 면발의 길이가 42cm 이상인 경우도 있고, 짧으면 21cm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메밀 반죽을 최대 84cm까지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밀대의 길이가 90cm인 상황에서 반죽을 늘려야 함으로, 가로 또는 세로 중 한쪽을 84cm로 맞춘 후 나머지 부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면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84cm의 반죽으로 폈다면 이것을 두 번 접어 자르게 되면 21cm 길이의 면발이 만들어집니다. 접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끓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면 42cm가 되는 것입니다. 우동 한자, 소바 여덟치라는 전통은 면발의 길이를 정해놓은 것은 물로, 면을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면발의 길이는 일본 면 요리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면을 즐기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각 지역마다 키시멘 칼국수, 히모카와 우동 등 면발의 길이와 두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특산물의 사용과 조리 방법에 맞게끔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면발의 길이는 국물과의 조화, 소스의 흡수력, 씹는 식감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요리의 맛과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정 굵기와 길이의 면발은 식사 시 더욱 풍부한 맛을 느끼게 하고, 면과 국물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게 해줍니다. 면발의 길이를 정한 규칙은 일본의 재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타소바와 우동면의 길이를 설정한 재면 방법은 맛은 물론, 씹고 먹는 즐거움까지 고려한 배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발의 길이는 면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소비자의 식사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면과 국물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의 재면은 전통을 바탕으로 수타소바와 우동면의 길이의 변화를 주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국수 한 그릇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 블로그 댓글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댓글을 더 빨리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